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결효과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따 나오겠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동결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결효과 어감상으로 딱 봐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 신문기사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무슨 양도세나 이런 거를 증액한다 그랬을 때 무조건 나오는 기사가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거의 뭐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면 이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보유세하고 거래세 부동산을 만약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사고 팔 때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을 살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취득세. 벌써 이름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라고 취득할 때 내라고 이름 자체가 벌써 살 때 내는 세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매해마다 얼마씩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건당 얼마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갖고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진적인 누진세를 매기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양도세라고도 불러요. 양도세. 근데 사실 이 양도세라고 얘기하자면 이 소득이 너무 서운하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뭐만 지금 엄청 강조한 거냐면 이 양도만 강조하고 소득은 굉장히 괄시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그러면 줄여서 쓰려면 양소세라고 하던가 그래야지 이 소득이 서운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무조건 붙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어느 때만 부과가 되냐면 양도소득세는 얘도 명색이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 차익이 있어야지 과세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을 1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9천만 원 주고 팔았대요. 그럼 얘 오히려 손해받죠.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돼요. 그런데 1억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령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죠. 그럼 2천만 원 이익 봤나요? 이익 봤을 때만 즉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양도소득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판 분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러면서 해맑게 묻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아휴 내 부동산을 한 3년 갖고 있어서 팔았는데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뭐야? 라고 막 분노하면서 맥주를 원샷하고 그런 분들 있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자기의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도 그래도 세금 내면은 속이 쓰리겠죠. 그죠? 하지만 양도세 하나도 안 낸 것보다는 낸 게 낫죠. 그죠? 왜? 올랐으니까. 자기가 산 재산이.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시고 양도소득세는 명세기 소득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예요? 차익이 있어야 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는 보유할 때 내는 거래서 보유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이 요렇게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거래세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좀 세금을 사람들이 늘리면 세금을 늘리면 부동산이 투자처로서 좀 매력이 떨어져서 부동산을 많이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래세, 취득세라던가 만약에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죠? 주로 이제 양도세를 올리는데 이제 뭐 가령 정책을 시행할 때 그래서 세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파는 거를 유도해 그럼 파는 거를 유도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흔해진다는 얘기면서 부동산이 흔해지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이런 효과를 노려서 양도소득세를 올리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정부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양도세를 올려버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안 팔아! 양도소득세 다시 내리겠지! 내 죽일 때까지 안 판다! 이렇게 소위 버티기 있죠? 죽어도 버티는 죽버! 죽버! 하면서 죽어도 버티면서 안 팔 수가 있어요. 이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동결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동결효과! 자, 양도소득세를 증세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릴 때까지 안 팔고 기다려요.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팔고 있으면은 공급이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하고 완전히 반대효과가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결효과! 뭐가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내리거나 제대로 형성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거였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보유세를 늘린다는 말은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부동산을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거래세를 낮춰야 돼. 그럼 이 앞에 어떤 말이 생략이 돼 있냐면 동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하고 이 말 정도 하나 집어넣었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이런 거래세를 낮춰야 돼. 거래세를 낮춰야지 사람들이 부담없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이때도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지 둘 다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정부에서 이런 거래세 같은 거를 막 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신문 칼럼이건 무슨 TV에서 나와서 토론하는 분들이건 대부분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거래세는 낮춰주시고 보유세를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건 여담인데 여담인데 오늘 끝났어요 중요한 내용은 근데 여담인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보유세 올린다 그러죠? 그럼 또 전문가들이랑 뭐 신문에서 아 정부 잘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논거가 경제학에서는 있어요. 제 테세 수업이나 그런 거면 조세 전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부가 세금 올리면 다 싫어해.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특히 경제학에 있는 이론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우리 일반인들도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박수치는 거야. 그렇지. 왜 양도세를 올리려고 그래. 그 저기 거래세는 낮춰줘야지 하고 이제 이거 막상 올리려고 그러면 야 이거 올리면 저소득층만 고생한단 말이야. 뭐 이런 논거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아무튼 조세 그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조세저항 그런 식으로 조세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동결효과 어디 가서 한마디 딱 하면 좀 아는 척하기도 좋은 동결효과 그 다음에 거래세와 보유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